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? 밖에 바람 좀 쐬주나 싶었는데 다시 다 베란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다 모여서 이러고 있네요 유튜브 초보인데 벌써 슬럼프가 왔어요 약간 나의 일기장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기록하고 꽃을 가꾸고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도달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매일 영상을 안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약간 강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힘을 얻고자 이 길을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쫓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오면서 약간 슬럼프가 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선배님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? 저만 이런 건가요? 참 아이러니합니다 감사합니다